ㅠㅠ 이게 제من? 여러분이 하나를 좀 해주세요 하루종일 잘라야 돼 안녕하세요. 오늘은 풋사다 효소를 담으려고 합니다. 풋사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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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날라 버리면 수박기 하이테네 계속 씻어야지 그쵸 깎아 이제 깨끗이 씻어야되요 안전 무공해니까요 깨끗해져 이거 같이 씻고 붓이 좀 떨어져요 시간같은거 육발발데 닭발 우유에 섞어놓은 시리얼같은데 시리얼 먹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쓸어 씨만 남겨놓고 자르면 설탕만 버무려 씻는게 쓰는게 일이지 뭐하는거에요 뭐하는거에요 동선 거기 가서 이거 아 아 아 아 아 멍들었어 여기 멍들었어 아 엄마가 엄청 세게 제 옆구리에다가 사과 던지잖아요 아 아 아파 죽겠네 아 잘라갖고 이렇게 해야지 이것만 떠내야지 아니 이렇게 그냥 이렇게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4번이면 끝나 이렇게 그냥 버리고 그냥 이리와봐 아빠 핸드폰을 씌워 씨빼는거 씨를 안낸다고 설명해야할거 아냐 다 씨를 깨끗이 닦은거를 이제 씨를 안들어가게 이렇게 내등부 이렇게 버리고 또 버려요 씨를 안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이따 깜빡이 깜빡이 여기다 잘라 아니 그냥 놔둬 아니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가 다 하나 잘먹어 그래 여기다 잘먹으면 여기다 부야할거 아냐 엄마 두개 할때 아니 시끔시끔한데 이제 아빠는 한개 하네 머리가 머리가 비쌍한거 심지어 왜 여보 어 이게 똑바로 세워놓고 한번 요정도 남겨놓고 그냥 이렇게 잘라 돌아갑니다 시만 이 머리 좀 한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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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кое 고추 가게 양념에 받은 매일! 고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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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념은 양념은 썰어서 사료 설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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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에 다 먹어야 돼. 한 번에 다 먹어야 돼. 귀여워. 왜 그래요? 방금 구한 거예요, 아빠. 일단 구워 봐. 근데 왜 벌써 담아? 이거 매실에 담는 거하고 똑같아요. 이렇게 일대일로. 그냥 이렇게. 들어줘, 야. 응? 들어줘. 뭘? 왜 그래? 야를 들으라고? 아, 야. 아, 뭐 그릇으로. 아, 잠깐만. 이렇게 해서 들어주면 내가 이렇게 담지. 아니, 그릇으로 이렇게 못 먹어야 돼. 뭐 그릇이야. 항아리를 들어갖고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? 항아리 들어갖고 구우려고 했지 모르겠네. 아, 정말. 거꾸로 어떻게 구운다고 하냐. 말이 안 되네. 항아리가 너무 작다. 저, 저 앞에 있는 걸로 오지? 거기 있잖아. 너무 짧아. 이거, 이거 하나 더 없어. 아니, 이제 뭐하면 김치통에서 거기 하나 담고. 저쪽으로, 저쪽으로 구운다고 하네요. 시작하자. 마지막. 잘 썰었네. 끝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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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가리가 작아서 다시 부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오우, 기가 막히네요, 오빠. 벌써 물기 많이 나왔네. 엄청 달아 보이는데? 어디다. 어디까지? 안 맞잖아. 나도 웃어, 나도. 이따 창고에다 드러내요. 담는 거는 이거 끝이에요. 작년에 담아놓은 거요. 타먹게, 더우니까. 수고하니까. 맛있을 때. 하, 따로 안 들었네. 저 담아라고 수고했으니까요. 시원한 거 내가 작년에 담아놓은 거 한 잔 타줄게요. 1년 전에 꽁 2만대. 컵이 2개밖에 없었어요. 네. 이거는 작년에 담아놓은 거에요. 1년 전에 꽁 2만대. 소금 1개. 소금 1개. 소금 1개. 소금 1개. 소금 1개. 소금 2개. 소 같이99ちゃing. 대구사건 다스로 만들어져요. 볶음 4개. 소금 9개 맞잖아. 고생을 해야cause. 곰짜는 없어. 달달하니. 시원하게 맛있네. 잔克ico와 음료ὶ을 만들어버려 Apps. always drinking powder. ask one honey. 그냥 이 녀석이 이거 와서 끝 마무리 해야지 어디갔어 아 이것이 쑥이다 날씨 더울 때 이렇게 타면 진짜 끝내지네요 후사가 효소 해가지고 불 넣고 저거 얼음만 넣어서 따로 한잔 마시면 끝내죠 그럼 모든 음식에 설탕 대신 원에 이거 넣으면 돼요 지금 밖에 체감 온도가 39도야? 컷! 날씨도 더운데 수고했어요